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낯짐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강주시 오포 문영리 오포문영 양우 내안의 아파트 33평형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9타경 62067번입니다. 감정가는 3억 4,300만원이며 전용면적 26평에 분양면적 33평으로 1차 제재가는 3억 4,300만원입니다. 보증금은 3,430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7월 26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강주시 오포문영리 오포문영 양우 내안의 아파트 경매물건은 오포행정복지센터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경기 강주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이 오포문영 양우 내안의 아파트는 현재 33평형 3건이 경매가 진행중이 있으며 근본 소개자료는 이 중 110동 7층 내용입니다. 전용면적 26평에 분양면적 33평으로 감정가는 지난 2018년 12월 기준으로 3억 4,300만원입니다. 신권으로 이에 당사자 간 소송으로 인해 변경되어 오다 오는 7월 26일에 감정가를 체제가로 1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입찰 보증금은 3,43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포문영 양우 내안의 아파트 캐비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며 2018년 10월에 중공된 신축아파트로 기본 거래자료 미비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점 참고 바라며 현장 방문 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듯 합니다. 매각물건 일환을 살펴보며 2018년 10월에 사용생이 된 아파트로 총 15개동에 102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3대이며 경매물건은 21층 중 7층 33평형으로 방세계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또한 현재 대지꽃 미등기 상태이나 감정가격에 포함된 상황이니 투자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동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6월 5일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제당으로 채권채고액은 2억 4,970만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 겸 분양권자인 양우건설이 임의경민을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에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서상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되며 소유자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이니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면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운영플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입찰 타이밍과 입찰가 산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니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듯 합니다. 오픈 운영 양우 내안의 아파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최근 내역을 살펴보면 7월 2일에 사챙이 4억 1,500만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멸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오픈 운영 양우 내안의 아파트 매물 효과는 4억 원대 중후반으로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 변환과 인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등을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경기 강주시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122.8% 매각률은 70% 경쟁률은 12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거래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감정가 이상으로 상당한 경합을 통해 낙찰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강주시 문영 5포문영 양우 내안의 아파트 추가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 물건과 함께 총 3건이 진행되고 있으니 위 자료를 참고하여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한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강주시 5포문영리 5포문영 양우 내안의 아파트 33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과 한금나침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